국호전! 파이팅! 국호전! 파이팅! 보고싶어요 플레어 보고싶어요 플레어 저는 클래식이고요 우와 기대된다 무고기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백스 코리아 주류 과장 직책을 맡고 계시고 굉장히 사람이 좋은 분입니다. 백스코리아 대표 수요 뭔지 아시죠? 바이어볼 쩌덩커포트 굉장히 많습니다. 즐겨주세요. 와~~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한 거야? 저희가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먹었다. 시간, 시간, 해줄게요. 어쨌든 고생, 고생드렸어. 역시 우리 포즈넷은 실전 역시 간다. 와, 어마어마시하죠? 너무너무너무 나은다. 실전 역시, 옆으로 기쁘게 해. 완전 기쁘게 해, 기쁘게 해. 앞으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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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파이팅! 가 Siz, 서, 마 arriba, Air Force, 하지만 황이 많이 닿혀있는 모습일 뿐로, 디켓팅을 통해서, 함을 좀 더 풍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가 너무 좋았다 근데 이거 방금 서비스 herum 여러분 맞습니다 랜지 내 하하 15% 비밀 시원 약 반 반 네 시원 이제 이 긴장 가득한 모습을 또 찍어줘야지 결혼식 오는 것 같은데? 네 재밌습니다 정말 긴장이 되나요? 정말 긴장이 되나요? 네 송현씨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사실 지방에 내려와서 대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지만 유학장님과 지도교수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한 만큼 나오겠죠? 네 바로 어떡해 머리 뒤로 봐 여러분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왜 이렇게 질리지 않겠네 대상은? 아뇨 대상은? 4 대상은? 4 4 4 5 8 9 5 7 9 5 25 5 5 6 지금 famous 국제회 publisher 국제회원 부재 프로 programmes 국제회원 부재 프로젝트 국제회원 부재 프로젝트 국제 투파센트 검색이 대상 큰 박수부터 합니다 대상 우상 국제회원 부재 문학생 송현 우와 우와 우와~~ 잘한다 정말 잘한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바람을 찍고 꽉 땅을 어디 이런 이쁜것 보이네요 가까이 가까이 촬영했습니다 예 좋아요 다를 수고해요 안녕하십니까